조금 전 한남대학교 입시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4차 산업평능에 따라 혁신선도 대학 기업 연계형 미디어 영상학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학생이란 동무는 아닌가... 강력한 학과에 들어가기를 바란다니까... 지가 무슨 왕이야 왕! 미디어 영상학과... 거기서 뭘 배우는데... 3DS, 맥스,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어 프로, 포토샵, 프로그래밍 같은 4차 산업혁명의 선도 프로그램 극한은 가로야 할게 너무 많아 그 이왕이면 스펙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유 미디어 패러다임에 대응하겠습니다 아이고 지원자님... 아니 뭐 미디어 영상학과 지원률도 높으니까 다른 학과 지원하시는 게... 저도 미디어 영상학과 지원할 겁니다 와... 그렇습니까? 취업을 또? 혹시 공부학교와 선전댁을 어떤 카멜카 3차 산업혁명인데! 대학생들 때려 죽여도 열심히 합니다 이번 입시는 여기로 가는 거야 시대라는 열차가 앞만 보고 달리는데! 한남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지원 안 할 사람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 한남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지원하면 그 즉시 취업이야! 이 놈들 입시 진심인 것 같습니다 이 놈들 입시 진심인 것 같습니다 사랑부! 실패하면 F! 성공하면 취업 아닙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